상식한 아 노래도 저도 못 부르는 년 이 시발 엄마 카드로 보컬하고 등록해라 시발놈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형이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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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제론이 뭐 남긴 한 번 에? 방제돼서 얘기하자고요 좀 에? 에, 일단 귀신이 있다고요 아 일단 AA 제 마이크부터 좀 끕시다 제가 왜 님 말 하라는 대로 해야돼요? 아니 시가 계속 아까부터 계속 어그로 끌리잖아요 지금 아 왜 싸우시는거에요? 아 프리랜서님 아 왜 싸우시는거에요? 맨날 밥해주는 님네 엄마 있죠 아.. 검색해보니까 3개월 전에 사망하셨던데 교통사고로 아니 투명님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거에요? 아니 근데 방장 없어요 이방? 아니 지금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아니 투명님 교환석이 가면 내가 토론해.. 토론해보죠 이제 아 토론이요? 아니 방제대도 얘기하던데 어그로 좀 그만 끌고 아 진짜 아 킬러님 올려주세요 예 아니 패드립 하셨네 아이 저분 실수를 꺼에요 아니 구준혁떡이라는 분이랑 아니 저분 말고 AA 좀 내려요 강장님 네네 그 킬러랑 구준혁떡이랑 저 두 분 같은 저기 한팬데 내리시죠 두 분을 아니 한패라니요 AA 좀 내려요 AA 패드립 치는 사람을 왜 올려요? 에? 그건 아니죠 아니 방장님 근데 AA 좀 내려주면 안돼요? 다 부모가 있고 어? 모친 있고 부친 있고 그런건데 거기다가 패드립 치면 쓰나? 얼굴 안 보인다고 나 나흘님 사랑해 저기 방장님 네 말하세요 아 저 AA 좀 내려달라고 AA 지금 저 사람 말 없는데? 아니 또 어그로 끌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님 네 두 분 내려갈 분들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아니 AA 저 사람이 아까부터 한 30분 동안 어그로 끌었다니까요 무슨 어그로요 아니 뭐 지가 뭐 컴퓨터를 샀는데 뭐 존나 좋다는 이모니 계속 똑같은 말로 한 30분 동안 똑같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냥 무시받던 병신 찐따가니 컴퓨터 하나 맞췄나보죠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래갖고 마이크를 닫히러 껐는데 방장이 계속 내렸다 올렸다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AA님은 말도 안 하는구만 저분 그냥 다 오래갖고 꽉 끊어서 그래요 에? 뭐라고요? 프리랜서님이 혼자 깍치다가 발려가지고 저희가 약간 열광하고 아니 뭐 개소리지 마세요 저 어그로 끌지 말라고 병신아 아 잠깐만요 저기 그러면 아 님들 그냥 나가요 님들 나가는 게 답이야 아니 프리랜서님 선동하지 마시고요 왜 선동하세요 아니 쉬바 아까부터 계속 사람들 어그로 끌는데 계속 낫더라고요 아니 쉬바는 빼시고 왜 자꾸 쉬바 쉬바 그래요 아니 쉬바 저 새끼야 어그로 끌었다고 아 쉬발 쉬바 그러시네 왜? 아니 왜 이거 본인 화났다고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잖아 저 새끼는 아니 욕하지 마시고 네? 뭐 때문에 아니 저기 그럼 제가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님 방제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저기 저기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프리랜서 저분도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프리랜서님 그만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새끼가 지금 아 자꾸 저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왜 그래요 네? 프리랜서님 아 쉬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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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답이야 나가는 게 답이야 나가세요 그럼 뭐 인마 니가 제일 기간된 거 같아 프리랜서야 억울해서 그만 끌라고 쉬바 진짜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아니 잠깐만 AAA님 그럼 무슨 뭐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왜 이렇게 깝쳐요? 에? 에? 에이님 참 조용히 좀 있으세요 제발 좀 아 아니 재그를 님이 백을 하는데 1060 쓴다고요? 이 병신새끼 1060 그냥 아무나 쓰는 거지 개새끼야 그걸 갖다가 시발 프리랜서님 존나 열받게 몇 번 얘기하냐 시발아 아니 나은님 나은님 3060TI에요? 닥쳐 개새끼다 3080TI니까 개새끼야 아 인찬 나은님 내 컴퓨터가 500만원짜리야 시발아 그만해 예 나은님 네 여기서 제이지 님데 왜요? 아니 여기서 프리랜서님 편 들면 어떻게 해요 완전 쓰레기시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 잠깐 들어주는 거죠 저한테 쓰레기라뇨 아니 시발 내가 뭐 어째는데 내가 쓰레기 아니 잠시만요 아니 AA 저 사람은 마이크도 안하고 그냥 말도 안하고 텍스트로다가 잠깐 한두 번 신고 갖고 저 사람이 발광하는 거 같은데 아니 닌 들어오기 전부터 억울을 존나 끌었다니까요 제이지 님은 이제 들어오셨고 프리랜서님은 그동안 쌓였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토로하시는 거겠죠 저 저분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제이지 님 저한테 그만하려면 어떡해요 근데 프리랜서님 인증 언제 하세요? 아니 뭔 인증이야 그러니까 아니 잠시만요 그럼 프리랜서님이 컴퓨터 사용이 뭐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니 저 노트북 쓴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빠져 이 개새끼야 이 경신 같은 게 아깝고 씨발 내꺼에 코콘 들어 놓고 아니 씨발 왜 그게 뭔 장관이야 그게 전만은 1060TI를 쓴다잖아 이 개자식아 그럼 닥치라니까 아니 씨발 뭐 배그도 뭐든 씨발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배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있지 비용신아 아니 나는 서든 더 재밌어서 서든한다는데 계속 배그 얘기하잖아 서든해 개새끼야 그러면 그만해 진짜 나도 서든하면 되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이미 졌어요 프리랜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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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왜 프리랜서님 리듬게임 하나 가세요 두 분 그만 싸우시고 그만합시다 토요일 주말이고 다들 기분 좋은 하루인데 좋게 시작해야죠 어휴 감사합니다 구준 옆 동님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봐요 둘이서 지금 저를 아니 방장님 매일 없어져야돼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모친한테 교통사고 당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막말해서 말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해요 저기 2020년이요 님들아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X대는 수가 있어요 부모님 교통사고 저 저건들은 아니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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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똑같은데 어허 음 2022년이라고요 담아 예 지금 발음이 좀 샌나봐요 미안합니다 저도 좀 피곤해갖고 그랬나봐요 예 아하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 그러니까요 아휴 두 분이 그러면은 감싸고 돌지 마시고 방에서 좀 매너를 좀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대화하는 방에서 이렇게 하아 예예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이제 좀 방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안되나요? 방제가 뭐였죠? 가만히 있어 귀신은 있다 없다 토론 매너 아니 제가 제가 귀신을 좀 보거든요 아 이게 다 모르는데 아니 토론 중대가 좀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을 보는데 감비논이요 예 아까도 저랑 마주쳤었는데 그렇게 모자란 척 하면서 그런거 하지 마세요 비하에요 비하 아니요 모자란 척이 아닌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조현병 환자에요 그런거 같아요 아 병이 있으세요? 예 정신병이요 그럼 치료를 받으세요 아니 8년 동안 먹고 있어요 약은 아니 자랑이에요 님은? 어 죄송합니다 왜 치를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제에 대해서 저는 아 저는 좀 사실 조금 이런 방제를 보면은 좀 지겹지만 갈방이 없기 때문에 예예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예 그 혹시 흑인 귀신 보셨나요? 그 그 코트님 흑인 귀신은 제가 봤습니다 아니 감비님은 소리 끌게요 아 저분 끄죠 그냥 흑인뿐만 아니라 공룡도 봤을거 같고 다 봤을거 같으니까 제가 더이상 얘기 안하구요 예 아 근데 아니 항상 궁금한건데 흑인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백인 귀신도 있는건가요? 제가 하고신말은 예 그 전세계의 인종 그리고 저 지구의 역사에서 봤을때 가장 인종차별이요? 인종차별이나 이런 어떤 그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아냐 죄송합니다 제인주님은 내가 소리 끌게요 대하지 맙시다 님이랑 네 저는 이제 흑인 귀신 얘기하는거는 너무나도 지겨워서 예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흠흠흠 귀신이 한으로 만들어지는건데 예 정말 그게 없다는거에요? 없다는거에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왜냐면은 아 귀신하면 그 귀신 특유의 그 클리셰가 있잖아요 여자에다가 예 뭐 이렇게 머리 축 늘어뜨리고 그 한 많은 여자에게만 생기는게 귀신은 아니라는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흑인 귀신을 많이 봐야될텐데 흑인 귀신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귀신을 안믿는다는거죠 음 네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은 어떤 인간의 공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죠 판타지 음 판타지다 네 다들 말씀이 없으시죠?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주제는 이제 좀 식상하네요 예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귀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닌 바람이 죽으면 안되나요? 아 어떻게 귀신 한번 보여드려요? 프리랜서 아니 근데 이제 사는게 존나 재미없으면 귀신같은거 한번 보고싶어요 보여드려요? 어떻게요? 아 너무 유치하다 나이들 처먹고 이렇게 초딩들도 안할법한 대화를 하니까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좀 너무 좀 노잼인데 그냥 주제 주제 떠나고 그냥 저 서두가 길어요 그냥 있냐 없냐만 말하면 부진협덕님 아까 저한테 그 한번 당했던 걸로 자꾸 이렇게 아니 당한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 타이밍이 왔다고 지금 생각해 저를 공격하신다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만하시죠 아니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티나요 너무 티나요 네 네 네 아 저희 다른 방에 초대가 들어왔네요 빨리 꺼져주세요 그럼 네 꺼지라는 말은 좀 심했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방장님 방장님 네 말하세요 방이 너무 좀 망한것 같네요 흐흐흫 거의 단물이 다 빠졌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다른 주제로 한번 파보세요 괜찮다 아니 그 주제 좀 추천해주세요 나 강제에 대해서 뭐 얘기도 안했는데 뭘 벌써 끝났다 우리 흐흫 아 정원초가 됐다 으흫 단물이 좀 하고 코로나 스테이기도 하고 하니까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봐요 매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왜 자꾸 방을 늘려달래 아 그거는 9명이면 딱 적당할 것 같긴 하네요 플레티노 카르마가 아까 들어갔던 사람이 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냥 열어주지 마 저 이상한 그냥 뭐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 예예예 시청자야 시청자 개청자 그냥 아니 모르겠고 아... 뭔 소리야 넷쌍 연애는 이제 10대 때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요 혹시? 아니 근데 지금 방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방장님의 고민 내용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넷쌍 썸을 타는데 아 네네 어떤 매개체로요? 배그요 아 배그에서? 아 좋죠 배그에서 이렇게 같이 게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고 오더 내려주고 치킨 먹여주고 그러면 정말 저라도 좋아 혹시 얼궁은 하셨나요 방장님? 네 아 만나본 적은 없고 얼궁만 하셨나요? 네 저도 테일즈럼너에서 연애 좀 해봤거든요 우와 대박 컴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분이랑 만날 건가요? 아니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실제로 만난다고? 아니 만날 수 있죠 네 만나서 뭐 저분이 뭐 같이 게임한지는 얼마나 된대요? 6개월 됐지 않나 제가 근데 토크홈 같은 곳에서 만났다고 한다면은 뭐 방장님 뜯어말리고 싶어요 제 지인이었다면 어디요? 토크홈 같은 데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그에서 그냥 한 정도라면 인싸들도 배그 많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딱 그냥 밥은 괜찮은데 술 먹자고 하면 999님은 그 남자분이 여기 안 계신데 너무 그렇게 회방 놓으시니까 회방이 아니라 그 남자분 입장에선 기분 나쁘시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건데 왜요? 처음 보는 건데 술 먹을 수 있죠? 성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성인인데 999님 여자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다 난리 저는 사실은 관계 있는데요 저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하죠? 예예 왜요 왜요? 네 네? 저분 실제로 만난다는 게요? 아니요 님 보는 게요 아 예? 제가 보는 게 부끄러워요? 네 아주 부담스러워요 왜왜왜왜 아 방송에서 본다는 게요? 네네 사람들이 돈을 좀 들려달라는데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채팅창에서도 그래요 어차피 여자도 알고 가는 거고 술 먹는 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 만나든 말든 그건 자기랑에서 할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뭐 굳이 네 나흘 한번 잘하네 음 나흘 코트에요 코트? 네 누가 코트 나흘님은 실제로 만나보셨나요? 넷상에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하다보니까 숫도록 하죠 인터넷 방송을 하다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다보니까 그 좀 BJ나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방송 보는 사람이나 제가 아무래도 하루종일 좀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만나죠 네 어떻게요 더 아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북 예전에 뭐 이렇게 페북 DM도 오고 아니면 이제 제 방송용 카톡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이제 합방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또 한번 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근데 그 분은 코트님을 보고 싶었나요? 제가 먼저 좋아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서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아 코트님 제 여자친구 예쁘더라구요 네 봤어요 봤어요 그 근데 어쨌건 방장님은 네네 배그에서 이렇게 게임하신 기간도 6개월인가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가볍게 만나봐요 가볍게 그냥 뭐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술도 먹고 더 좋으면 이제 뭐 예? 사귀기도 하고 그럼 좋죠 게임상에서 만난 게 뭐가 어때서요 아 네네 음 혹시 그 남자분 얼굴도 보시고 인스타도 뭐 하셨나요? 네네 아이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게 됐네요 예 아 그 999님 같은 분들 말 듣지 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뭐 술 먹는다고 처음 만나대 술까지? 아 이거 에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처음 만나대가 아니라 처음 보자마자 술로 시작한다는 게 별로죠 밥 다음에 뭐 카페 갔다 술 먹는 건 괜찮지 그러니까 그런 빌드업은 방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님 아까 말씀하시는 게 처음 만났는데 술을 먹는다고? 이렇게 회방 넣으시니까 그런 양식이 아니죠 그게 무슨 회방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방장님이 이런 문제를 굳이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본다는 것보다도 방장님 스스로 예 결정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방장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성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좋죠 하남자 특 술 먹으면 무슨 일 있는 줄 암 예 팩트죠 네 그러세요 네 아니 좀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왜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괜히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 막 괜히 이렇게 본인 당사자보다 관심 갖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제 신경에 거슬리게 했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 BJ랑 만난다고? 좀 에반데? 이러면서 여자 옆에서 여자들의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여자친구 생겼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뭐 당사자한테 꽃뱀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런 어떤 그 고민으로 고민 상담하는 거 아니면은 굳이 남자들은 어 잘 만나봐 어 이쁘네 잘해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드럽게 말들이 많잖아요 시발년들이 하하하하 아니 그렇잖아 옆에서 예 헐 진짜? 막 이러면서 예 그 여자들 특유의 그 어떤 옆에서 그 너스레 떨면서 그 지랄하는 게 역겨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흠흠흠 언제 만나시기로 하셨어요? 8월달에요 8월달에? 아 되게 더울 때 만나시네 하하하하 그 남자 차는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유 뚜벅이랑 만나시면 불편하실텐데 몇 살이신데요 남자? 한 살 많아요 음 음 그 웬만하면 차 있는 남자랑 만나시지 아 그래요? 예 안 불편하잖아요 대그에서는 그냥 길가에 있는 차 아무거나 주워 타고 하겠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근데 차 있는 남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차 있는 아 위험하다는 생각은 방장님도 약간 좀 또라이시구나 하하하하 아니 차 있는 남자가 뭐가 위험합니까? 네 맞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되시겠다고 아니요 곽강구도 아니고 예? 아니 뭐 차 태우고 뭐지 예? 그건 아니죠 어 흠흠흠흠 흠흠 차 있는 남자 만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예 여성분들 뭐 아시겠지만 편하긴 편하다고 너 몇 살인데 차가 없어요 그 남자는? 23이요 음 없을만하네 없을만해 없을만해 그 차 없는 게 또 그런 그런 만에 그런 게 있다네요 귀엽죠 이제 어린 나이에 둘이 이제 만나면은 고만고만할 때 이렇게 좀 어릴 때 만나면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같이 택시 타고 이러면서 영화도 보고 좀 꽁냥꽁냥 거리면서 소수 20대 초반에 그게 또 있어요 연애가 네 그때 많이 즐겨 놓으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음 흐흫 으음 코트님은 뭐 결혼 생각하고 있으세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글쎄 잘 모르겠네요 결혼은 너무 책임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예 꾸음님 마이크 드시나요? 나 결혼 존나 빨리 하고 싶네 나는 나머지도 누구 있지? 많이 하세요 결혼을 그러면 아 네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방에 맞아요 저희 목소리 담당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기 구구구님이라고 구구구님은 아까 그 다른 분인데 여성분 다른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남자한테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여자한테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요 아까 저 여성분이 자꾸 말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코트님 대신해서 어떤 분이였어요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많이 쑥스러우신가본데 많이 쑥스러우신가본데 닉네임 읽을 수 없는 닉네임이요 읽을 수 없는 닉네임 두 분 계시는데 에잉? 이모티콘 밑에 이모티콘 밑에 아아 아 니은님 아 니은님 쑥스러우신가봐요 네 아 니은님 말 안하시지 채팅은 하시는데 어디 가셨나봐요 어디 아 뭐 있네 아니야 계시죠 그냥 쑥스러워서 저런 것 같아 음 음 음 그렇구나 네 똑같아요 지금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이 얘기했죠 네 똑같아요 저 분은 사람인 거예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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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못난 애들이나 이렇게 훼방놓고 그러지 아이 뭐 좋으시겠다 8월달에 남자 만나시고 카톡은 계속 하시나요? 네 어 방장님은 실례지만 좀 스펙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뭐 키나 아 저요? 네 저 키야? 네 저 155야 아이 씨..발 아 왜 그러세요 본성이 나오네요 아니 제가 좀 다른게 아니라 뒤에꺼가 중요하죠 뒤에꺼까지 아니 뭐 저는 그런거는 너무 음흉한 질문이고 키가 155란 얘기에 155도 귀여워요 저도 예전에 키 작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네 키 혹시 몇이에요? 아 저요? 저는 181인데 181이라고요? 네네네 근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150대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꽤나 깊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까지 갈랑말랑하고 이제 서로 집안에 이제 인사드릴까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린 마음에 순간 겁이 나더라구요 음 뭐였냐면 이제 이 여자랑 내가 계속 같이 살면 지금 굉장히 귀엽고 너무 아담하고 귀엽고 좋아요 피부도 하얗고 네 아담하고 좋은데 비율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155처럼 안 보였는데 다만 문제는 뭐였냐 이 여자가 지금은 귀엽지만 나중에 나이 30대 40대 나랑 함께 할 거라면은 그때 모습은 뭔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 좀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애기 엄마 되면은 그때도 익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괜히 좀 저 아 이거 뭔가 제가 2세를 낳고 같이 이렇게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기에는 어 키가 좀 너무 작은 거 같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놓고 애기 나진 않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40 50 먹으면은 좀 그런 외모에 대해서 서로 신경 안 쓰지 않나요 그래도 그 당시 이제 저의 어린 마음에 이 여자가 늙었을 땐 뭔가 귀여운 맛보다는 좀 뭔가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여자들도 근데 키 보니까 남자들 제가 쓰레기는 아니죠 그쵸? 그건 맞죠 근데 155도 기여해주는 남자들 많아요? 제가 174까지도 만나봤어요 174 아 175였구나 올해 만나봤는데 175의 여성을 만나봤는데 좀 키 큰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뭐야?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키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게 큰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코트님도 덩치도 있어가지고 한 160 이하 분 만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라서 그 코트님 네네 죄송하지만 계속 계실 건가요? 제가 근데 제가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분량 야무지게 뽑았고요 네 네네네 근데 지금 님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네 예 피시방 데이트도 자주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